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별관 2층인 바다홀에서 5월 10일 수요일부터 5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3일간 만 19세에서 39세인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2023 취업전략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이 진행됩니다. 본행사는 취업을 위한 자기의, 입시원서, 면접전략 등을 교육내용으로 다루며 더욱 자세하게는 고용현황, 자기탐색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, 모의면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. 본 취업지원교육의 접수기간은 4월 27일 목요일부터 금일 오후 6시까지이며, 접수방법은 연수구청 누리지를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일부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. 또한 교육참여 후 작성이 가능한 구직신청서 일부를 위 메일 주소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 선정기수는 선착순 15명이며, 최종선발자는 5월 9일 화요일에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. 세부적으로 1일차인 5월 10일에는 강점탐색을 활용한 자기이해를 주제로 약 30분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강점탐색을 통한 자기이해와 직무 역량탐색 교육이 3시간 30분가량 진행됩니다. 다음 날인 2일차에는 직무분석, 산업분석 및 구직기술을 주제로 직무분석 및 기업분석, 입사서류작성법, 면접기본개요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약 4시간가량 다룹니다. 마지막으로 3일차인 5월 12일에는 도전 취업준비를 주제로 3시간 30분가량의 모의 면접, 그리고 30분가량의 취업준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에 막을 내립니다. 연수구청에서 진행하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은 참가비 및 교재가 무료이며 강의 80% 이상 수강자에 한하여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 또한 강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본 프로그램의 주최측인 연수부는 본 교육을 통해 청년의 취업지원 및 경제활동에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